WTI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사물 WTI 가격은 전장 대비 2.01달러 상승한 배럴당 90.2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플러스는 원유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완다 증권의 에드모야 애널리스트는 생산에 충격이 가해지면 가격은 치솟을 것이라며 곧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